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의학적인 얘기,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. 혈액순환제 많이 드시죠? 그 중에서도 특히 혈전을 녹여줘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이런 건강식품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혈전은 피 딱지를 말하거든요. 피가 날 때 피를 지혈하기 위해서 혈액에 응고하기 시작하는데 이 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바로 혈전입니다.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혈전이 혈관 안에 생기면 매우 위험하다. 이 혈전이 혈관을 막을 경우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.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혈전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아마도 혈전을 좀 녹여준다거나 생기지 않게 예방해주는 그런 건강식품 기능들을 많이 찾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. 그러한 건강식품들이 혈전을 녹이거나 생기지 않게 예방해준다고 하는데 그 건강식품을 섭취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이런 혈관질환이 예방된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됐을까요?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그런 수많은 건강식품들의 혈전을 예방하는 기능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했냐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혈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걸 먼저 아셔야 혈전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혈전이 생긴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과도하게 오래 탔을 때 긴 시간 오래 타서 움직이지 않을 때 종종 생기는데요. 또는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간혹 발생하죠. 이때 이제 혈전이 어떤 원리로 생기게 되냐면 혈액이 다리 쪽에 쏠리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 피 속에 존재하는 혈소판이나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 응고인자를 여기저기 분비시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분비물들의 농도가 올라가겠죠. 필요 이상으로 이 농도가 높아질 거예요. 이때 이 응고인자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. 12번 인자가 11번 인자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9번 인자를 활성화시키고 10번을 활성화시키고 2번을 활성화시키고 이어서 1번을 활성화시켜서 피부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이 피부린은 일종의 그물이에요. 이렇게 혈액 속에 그물이 생성되면 지나가던 적혈구들이 여기에 다 걸리게 되겠죠.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혈액 덩어리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정맥혈액에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전이에요. 그럼 이 혈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간단하죠. 이 그물을 생기지 않게 하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그물을 생기지 않게 하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와파린이라는 약이에요. 그래서 이 와파린은 이 응고인자들 중에 2번, 7번, 9번, 10번의 합성을 억제해요. 이렇게 해서 4개의 응고인자가 활성을 못하게 하니까 그물이 생성되는 자체가 이제 막아지겠죠. 그런데 이 와파린을 환자들한테 복용하게 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이 응고인자 2번, 7번, 9번, 10번을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니까 그물이 생성이 안 됐겠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전이 안 만들어지긴 했는데 혈전이 너무 안 만들어져서 피가 났을 때 지혈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. 아까 앞에서 혈전은 피가 날 때 지혈해주는 피딱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가 나면 이 피딱지가 이렇게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피딱지를 안 생겨버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상황이 강화되면 출혈 경향이 엄청나게 이제 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와파린을 먹으니까 막 2장간 출혈, 뇌출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위험성이 너무 커져서 연구자들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. 이 2번, 7번, 9번, 10번을 한 번에 다 막는 게 아무래도 좀 과한 것 같다. 그냥 이 중에서 10번 하나만 막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10번만 막는 약들이 2010년경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약들의 성과가 이제 생각보다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. 와파린만큼 혈전도 충분히 예방하면서 동시에 와파린보다 출혈 위험도 훨씬 적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? 이 혈전을 예방한다는 게 사실 그 출혈 경향이 높아진다는 걸 뜻합니다. 왜냐하면 지혈 작용을 하는 이 피딱지를 아예 안 생겨버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식품이든 또는 치료든 민간요법이든 그 솔루션의 기능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솔루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솔루션의 기능의 관점에서만 보면 와파린은 뭐 최고의 약이죠. 이 인고인자 4개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문제의 관점으로 보면은 혈전을 예방하는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. 혈전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출혈 위험도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기능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에는 와파린이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하니까 와파린이 좋은 약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문제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 10번 인자만 맞는 약들이 이 와파린보다 더 나은 솔루션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. 이 어떤 솔루션이 좋으냐 이걸 판단하는 지표가 그 약이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요. 이 10번만 막는 약들이 와파린보다는 더 좋은 선택이긴 했지만 그래도 약을 아예 안 먹는 경우보다는 출혈 경향이 더 높긴 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물이 생성되는 경로를 억제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또 아이디어를 내본 거죠. 이 10번이 아니라 11번을 억제해보는 건 어떨까? 그래서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냐면 이 선천적으로 11번 인자가 없는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정상인 사람들보다 혈전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더 안 생김과 동시에 출혈도 딱히 더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향이 관찰된 거예요. 그런데 이거는 관찰 연구였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관찰 연구는 인과관계를 보는 연구가 아니라 상관관계만 보는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이 11번 인자랑 혈전 질환 그리고 출혈 질환과의 어떤 인과관계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무작위 비교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이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지난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연구였냐면 이 심방세동 환자들은 원래 혈전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혈전을 안 생기게 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11번을 막는 경우랑 10번을 막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연구를 해본 거죠. 이 연구 데이터가 올해 9월에 발표가 됐는데 내용 결과가 되게 놀랍습니다. 이 11번을 막을 경우가 기존에 약 10번을 막는 경우보다 분명 출혈 위험이 줄기는 했어요. 위험도가 한 68% 정도 감소했다고 나옵니다. 그런데 이 뇌경색 같은 혈전 질환들이 11번을 막는 경우에 압도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11번을 막을 때가 10번을 막을 때보다 혈전 질환이 제대로 예방이 안 됐던 거죠. 비율상으로는 3.7배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 연구가 중간에 족이 중단돼 버렸어요. 왜냐하면 11번을 막는 것만으로는 혈전 예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심방세동 환자들을 이 상태로 계속되면 더 위험해지니까 윤리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연구가 족이 중단돼 버렸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. 아니 이 식품에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의사들은 꼭 그렇게 연구 데이터로만 꼭 판단하려고 한다고. 그런데 그 연구 데이터로 판단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? 그 솔루션이 그 솔루션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야 그 기능이 우리 몸에 이루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문제가 꼭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.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해결되지 않으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연구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됐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거죠. 그리고 그저 좋은 기능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능 자체를 믿으시죠.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그 기능이 우리 몸에 좋다는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? 그 기능이 우리 몸을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? 굉장히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곧 나오게 될 제 책에 담겨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는 솔루션의 기능 문제를 해결한 것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진 않은 솔루션의 기능 이 기능만 있는 이 솔루션이 정말로 좋은 솔루션일까? 그 좋다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?